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계속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좀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예전에 제가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작가 작가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작가로서 자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창경궁의 후원이 있죠. 창경궁 후원 그래서 뭐 옛날엔 비원이라고 부르고 그랬었는데 창경궁 후원에 매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둥지를 튼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가 둥지를 튈고 알을 낳고 이제 매 새끼들이 이렇게 깨어났는데 근데 어미 매가 먹이를 구하러 날아간 사이에 떼까치 그러니까 까치예요. 까치가 날라와가지고 둥지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 매들을 부리로 쪼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까치가 매를 죽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까치 두 마리가 창경궁에 터죽 돼가는 거예요. 자기 영역 안에 맹금류가 자리를 잡고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미리미리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 맹금류 그러니까 새끼 매들 개들은 매가 아니어서 까치 따위한테 잡식성 까치한테 죽었을까요? 아니죠. 개들은 태어날 때부터 매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매로서의 어떤 능력 큰 몸집이라든가 날카로운 불이라든가 발톱을 가지기 전에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작가야라는 그 자각을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이 시간부터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들어왔으니까 작가로서 태어난 거예요. 다만 지금 어리단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가로서 어떤 자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파워를 못 갖추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작가입니다. 작가로서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는 거죠. 저도 스스로 완성된 작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20년을 해도 그래도 내가 완전체 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란 직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일한 작가 중에서 좀 오래 묵은 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될까? 그 사자성어 중에서 보면 타산지석이라고 있죠. 남의 산의 돌. 남의 산의 돌이지만 그걸로 내 옥을 갈아서 빛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뭐 그런 사자성어인데 저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나를 갈아. 갈아?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저놈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하면 저 꼴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방향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100% 신뢰하거나 그걸 믿지 마시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이건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냥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는 그냥 딸캥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갑니다. 자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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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얘기를 해야 돼?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재능이네요. 재능. 아 재능. 재능. 재능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재능이 없어도 대체되는 재능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손떨어요. 그래서 삼각대를 굉장히 잘 써요. 저만큼 삼각대 쓰는 사람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삼각대를 막 핑크핑크 돌리고 저 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게 손을 떨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대체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손을 안 떨면 최고죠. 손으로 들고도 1초씩 막 찍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게 재능입니다. 사진에 관련된 재능.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사진을 잘 찍는 재능 뭐 그런 게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배우면서 특히 기능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능에 있어가지고는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에게. 뭔가 새로운 기계가 나오거나 새로운 장비를 딱 봤을 때 저 장비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저런 사진이 나오겠구나. 새로운 장비들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그걸 캐치하고 그걸 응용을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천재라고 말하기는 좀 모아죠. 천재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늘이 내린 재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능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기계적인 사용이라든가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지. 내 사진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그게 저도 고민에 쌓이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이 기계적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해봐야 사진, 기사 소리밖에 못 들어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도 더 포괄적인 뭔가가 있어요. 저도 찾으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런데 기계적,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는 재능들이 부족하시니까 오셨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용어 같은 거 있죠. 용어를 조금이라도 덜 쓰면서 알아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용어는 조금씩 쉽게 쉽게 가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 빨리 포기하는 걸 자랑하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포기가 되게 빨라요. 그냥 딱 보고 포기해요. 안 된다 싶으면. 그런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해봐요. 그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다 거치고 나서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딱 보면 이건 안 돼. 왜?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천 장, 수만 장 그걸 찍어봤어요.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400만 장이 넘어요. 그리고 500만 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400만 장 중에서 연사로 찍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싱글샷을 촬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찍어봤는데 예를 들자면 4대 고궁이 있죠. 4대 고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어쨌든 모든 건물 다 찍어보고 한강변에 다니면서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면 대부분 다 올라가 봤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바깥을 사다 드리고 올라가 본 건물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해보고 나서 빠르게 포기할 만큼 그만큼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이거 애매한 얘기다. 내 자랑하려고 논 얘기라서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해보셔야죠.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진. 그렇죠. 흔들리는 사진이 못 쓸 사진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물 사진 예전에 무슨 촬영을 하다가 제 강의 중에 그런 게 나왔거든요. 인물 사진 하면서 셔터 스피드를 30초를 쓰면 어떻게 되냐. 그 사진 쓸 수 있겠냐. 모든 수강생들이 다 그걸 보면서 30초짜리 인물 사진은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옛날에 100년도 전에 200년도 전에 인물 사진의 셔터 스피드는 상당히 길었었어요. 순식간에 막 이렇게 벅 찍어내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 이렇게 딱 정장 잘 차려있고 다 앉죠. 딱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한 곳을 딱 쳐다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딱 이렇게 그리고 셔터를 30초 딱 눌러놓고 그러고 있으면 사진이 나와요. 지금 나온 김에 한번 찍어봅시다. 자 ISO는 타이머가 울었어요. 지금 나온 게 저를 30초 동안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사진이라고 부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시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